자 이렇게 해서 이제 탈착하고 탈착한 다음에 자 이 찬스 이게 아이디어야 자 이래서 내가 혼자 다 물어볼게요 풍자 한번 더 좋고 풍자 보면 아주 좋아요 재밌고 풍자 죽여 뭐야 진짜 이 반 원행이기 때문에 한마디 못 받아라 봐 여기 반 원행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죠? 어 세요 패스 그래가지고 여기 뭐야 저 숙제수 한번 먹게끔 자 앉아 앉아 자 고기는 절대 숙제수 좀 안 내거든 이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 그래서 어휴 왔다 왔다 어휴 어휴